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입니다. 이곳엔 봉안당을 비롯해 잔디장과 수목장 등 여러 형태의 추모 공간이 있어 해마다 명절이면 성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실내 봉안시설은 사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실내 봉안시설은 폐쇄가 돼서 이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한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한 참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30분 단위로 제한된 인원만 봉안시설에 입장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실내 봉안시설과는 달리 실외 시설인 잔디장과 수목장은 연휴 기간에도 개방되지만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간단한 헌화와 참배만 허용됩니다. 한편 천안시 추모공원과 아산시 공설봉안당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역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100가족씩만 15분 이내로 참배가 가능하고 아산의 경우에는 다음 달 16일까지 20분 단위로 30명씩만 참배가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봉안시설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19 감염에 우려가 큰 만큼 올해 추석만이라도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하늘 장사정보종합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고인분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을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설하시면 헌화하기도 할 수 있고요. 차례상 차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좀 비대면으로 이제 조상님들을 만나 뵙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꼭 추모시설을 찾아야겠다면 자칫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출발 전 전화를 통해 참배 가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의 성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